우리 태풍에 이렇게 자촌을 치는거에요? 주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도 많이 사랑해 저희 어머님 아들 박지환이라고 하고 저는 저희는 이제 힙합 댄스로 힙합 춤을 추고 있고 다시 얼마 전에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원선 연예인이 힙합 인터내셔를 타게되면서 저희 이름날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힙합 댄스 팀이고요 힙합이라는 춤은 자세이기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추시는 부분에서 그냥 박수 쳐주시고 멋있는 정도 나오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지환군이 뭐라고 했냐 우리 엄마 아들이게 우리 엄마가 누구에요? 오정희 가수님 우리 엄마 아들이니까 여기 여유되는게 많잖아 그렇지 아들 오정희 가수님의 아들 아들님 우리 박지환군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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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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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